아 형. 아 근데 비누가 불러가냐. 저기 문제, 여보. 수정아. 비누가 타면 안 해. 내가 이거 한 바퀴 못 풀어. 그러니까 형한테 의미가 있는 거일 것 같은데. 아무래도. 형 선생님한테 힌트 좀 달라고. 힌트 좀 달라고. 되게 쉬운 숫자예요. 아 현우구나. 네. 힌트 좀 줄래? 되게 쉬운 숫자예요. 되게 쉬운 숫자예요. 우리 지금 만나. 우리 지금 만나. 당장 만나. 당장 만나. 휴대전화 너머로 붙인. 너희의 도전을 나는 몰라. 어? 야 병동동동이야. 형이. 형이. 아 장아 우리 집이야? 제일 문제 볼까. 나까지는 형이. 나의 여행이. 유대성 아저씨랑 왕크 아저씨 제일 좋아하는데요. 나보다 형이야 나보다 형. 나보다 형. 나보다 형. 나보다 형. 이 느낌을 이기기로 하는데 아까비 지금 아까비 들었지? 아까비 우리때 용어야 나보다 더 웃기고 이 노래는 나보다 더 웃기고 어? 40대가 아니고 30대? 진짜 뼈이면 진짜 애인가봐 아까비 아까비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와, 집에서 민 형네 형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대박. 안 했는데 왜? 스피 형 알았어요? 스피 형 알았어요? 아니, 알았어. 야, 그러면 너희에게 빼드라고 문자 보낸 사람이 너야? 아까비로. 아까비, 아까비. 오늘 우리 집게 있어요. 아, 두 분 집게 찾으려는 건가? 어, 영영 뭐. 땡, 영영 땡이에요. 땡, 땡. 아까비. 아, 저 아빠야. 아까비. 야 수정아. 아무것도 좀 맞지, 맞지. 아, 워낙, 워낙 좀. 아, 저기 형수가. 아, 제가 이 가족은 얘기 들었지만 제가 이제 연결을 안 하고. 형은 그냥 안아보자 일단. 너는 안아야지. 맞아, 맞아. 아, 이거 뭐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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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 넘어가서 주무시는 분이 내 알람에 깨갖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. 우리 런닝맨 초창기에 전화 연결해가지고 재미있는 아우. 아니 왜 와 있었네. 자 도착했습니다. 우리가 먼저 도착한 것 같아요. 지금 이 시즌들 쪼그라스키 스토스토어? 애기야 애기야 애기야. 너 이렇게 해. 혹시 여기 2층에 지석준 오빠 애기 있어? 9층? 아 역시. 40. 40. 40. 너는 몇 층 살아? 너 정말 천재다. 반갑다. 아 역시 이 친구 아니야? 이 친구 있을 때 있어. 어? 민규가 선배님 아저씨 아... 10층으로 계시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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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야 미안해. 민규야 미안해. 우리 지금 있어. 선생님이 제일 계시지? 10층으로 알았어요. 이따가 됐으니까 이따가 열려. 이따가 열려. 이따가 왜 이렇게 ministra 네이따가 열려. 그리로 0 0 0 0. 0 0 0 0. 이따가 열려. 전화Flute 대박이다. 우리 지금 시작하자. 진짜로? 진짜로? 감사합니다. 언니 안녕하세요. 태그나 태그나. 태그나. 언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현우야 너 맞지? 너 맞지? 빨리 안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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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안 와. 현우야 현우야 안 깨어놨지? 네 껴아놨습니다. 아니 형이 어디가 맞지 않았어? 누구 안 하니? 아니 저기 저는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되게 좋아하네. 야 너도 안 좋아했지? 오늘 원래는 이제 녹화가 있는 날이니까 새벽 3시 초 끝나는 걸로 원래 집에서. 생각보다 일찍 돌아와가지고. 형이 좀 딸 거 있잖아요. 더 하실 얘기 마지막은 없으세요? 석진이 형에게나 아니면 프로그램 뭐. 그래. 현우도 뭐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? 그래. 저도 그냥 웃음 좀 하라고. 우리는 이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가족 회의가 좀. 야 좋았지? 그래도. 가족 가족 간의 대화가 좀 풀어봐. 저 좀 수익을 못해. 저 좀 수익을 못해. 자 우리 조형. 프랑스에 또 말하자. 첫번째 얘기했잖아요. 우리 조형. 아세종이. 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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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